이번엔 내가 운전대를 잡았다. 장거리 여행에선 이렇게 번갈아 가며 운전을 해야 안전하다. 도대체 직선 도로만 몇 시간째인지 모르겠다. 운전이 조금 지루해질 때쯤 풍경이 달라졌다. 예쁜 야생화들이 온몸으로 봄을 알리고 있다. 남반구의 봄 소식은 우리와 달리 북에서부터 내려온다. 난 봄의 향기에 흠뻑 취했다. 자그마한 서우주의 휴양도시인 칼바리에 도착한 시간은 오전 9시.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여서 어디론가 가고 있다. 사람들의 이끌려 나도 따라가 봤다. 그때 생각지도 못한 펄리컨들이 찾아왔다. 덩치가 꽤 커서 놀랐다. 펄리컨들 먹이 얘기를 들은 걸까? 얌전하던 녀석들이 갑자기 부산해진다. 한 사람씩 펄리컨에게 먹이를 던져주는데 먹이를 잘 받아먹는 폼이 여간 능숙한 게 아니었다. 펄리컨의 먹이가 궁금해졌다. 나도 한 번 먹이를 줘봤다. 역시 잘 받아먹는다. 이렇게 먹이를 주는 일이 벌써 40년째라고 한다. 이렇게 먹이를 줄까? 한 시간 bam. 한 번만 먹이 된다. 좀 더 먹음. 한 일요일 밤에 15일. 한 시간은 한 번만 먹이를 밥을 쓸 수 있어. 한 시간 전에 먹으러 갈 사는다. 그리고 한 마리를 먹이를 하는게겠네요. 이렇게 사람과 동물이 함께 즐거운 도시가 부러웠다.